오늘 초청청학과 우리 권상윤님은 미국에 계세요. 우리 예상 연주 때문에 일부러 나오셨어요.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내시는 우리 안동에 교장선생님 계시는 아버님 되시고 우리 서윤수연님은 제자죠? 제자고 또 서윤수연씨 스승님이 어머니이시죠? 아부작 말아 아버님이 또 스승 임이시고 엄마도 스승 예 아 1년이 아주 묘한 인연을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하면서 왜 열정을 나오셔서 보장의 보험 또 관객들과 같이 보면서 오늘 워드 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자 나오세요